한글자막 by 한효정 늘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닥쳐올 고난과 불행이 내 인생 속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가문이 좋으니까 행복할 거야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늘 멋진 일들만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확실하게 행복할 거야 저분은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이 늘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일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면 신앙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고 영적인 정체성을 품은 시대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경고히 세워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행복의 자리에 동일하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집중할 것인가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불행 속의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영적인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복을 받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계명의 말씀이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요 저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계명으로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변화받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의 계명이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계명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시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당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는 후대까지 동일하게 내려가서 역량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모습이 내게만 역량을 줘서 나만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동일한 역량력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량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2절에 말씀해 볼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미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문, 집안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미요 이 강성하다는 말은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가문을 빛내는 후손을 배출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마음에 개명을 기뻐하는 자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후손을 강성하게 하셔서 가문을 빛내는 아주 걸촐한 인물을 배출할 것이다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부유한 사람들이 공의를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 물질과 불을 주셔서 그 물질과 불을 하나님의 공의답게 그 일을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직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다니 그는 자비롭고 국립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다 흑암은 완전 캄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이고 우리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가운데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흑암 중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해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서 있게 할 것이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 인생은 잘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영원히 그러한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면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영적인 복이 흘러 흘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뿐 아니라 그 영적인 복이 현실의 물질의 복으로 또 현실의 복으로 바뀌어서 그들의 인생이 영원토록 복이 되고 영원토록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영적인 복으로 현실의 복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지방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그 신앙이 기쁨이 흘러 흘러 자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크나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까지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머물면 그것은 번영신학 반쪽신학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행복하고 성공했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사실 맞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7절 말씀해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미요 흉한 소문 예기치 않는 복병 예기치 않는 고난 일시적인 악한 소식 구설수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을 만한 위기가 내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싫어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에 나쁜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도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처음에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날개와 꽁지가 폐화되면서 날지 못하고 지상생활에 알맞는 다리가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조류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뉴질랜드에는 이 도도새의 천적이 될 만한 다른 동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뱀도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도새를 공격할 만한 어떤 천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도새가 가만히 날아다니다가 육지에 딱 앉아있으니까 굳이 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천적이 없으니까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만 지내다가 안일한 시간만 보내다가 무기력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서있게 된 새가 도도새라는 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 저렇게 복받고 축복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힘들게 하십니까?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 싫어하고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흉한 소식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절실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을 더 강하게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을 많이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호들갑을 뜹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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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갑을 뜰어요 그러나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면 고난이 착 들어오면 식 웃습니다 왜? 과거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적 야성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고난을 만나면 말씀 앞에 서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움 대신에 뭐를 해야 됩니까? 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굳게 정한다는 것은 말뚝을 박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뚝을 딱 박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이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이 마음이 고난에 빼앗기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흉한 소문 같은 고난과 역경은 내 인생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더 큰 행복과 성공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한 것을 주실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을 주실 거야 이런 다짐이 불행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대부분은 연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극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극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랑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는 모든 대부분의 시간 시험들은 고난을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림대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 감당 못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이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왔을 때 내 마음을 딱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잡아야 해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자녀 세대도 동일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실수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방법 부모가 실패했던 똑같은 방법에서 자녀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내 마음을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같이 해볼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 인생에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틈틈이 가끔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내 마음은 너무나 간사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물질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런 문제로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할 만큼 우리 인생에 마음은 너무너무 간사하고 강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할 때 한두 번 심리학이도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안 도와주시오 그럼 말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축복의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 안에 있는 달근 달근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먹고 가만히 있습니다 닭들은요 닭들은 안 돌아다닙니다 태풍이 치면 고개를 콕 날개 아래 쳐박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는 몰아치는 태풍 속으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면서 창공을 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닭처럼 머리를 쿡 쳐박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름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고난을 통해서 복주실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내 삶의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가는 일들이 될 때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느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야생을 기르며 하나님께로 고난 속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속에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물질을 넣는 것이 참 중요한 물질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는데도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오다가 불에 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만큼 물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로세안에가 뒤를 돌아본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질이 그게 있는 거예요 소범성 안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던 로세안에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는 얼마 되지 않는 물질로 사람을 죽이는 일 청부살인하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 놀랍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고난 속에서 이 물질은 너무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고 움켜지지 않아야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물질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고난이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에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물질의 문제를 딱 맡기고 반대로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절 말씀 볼까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라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뿌리 영광 중에 있을 것이다 존경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라 그러면 영광 중에 있을 것이다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의 이상이 왔습니다 내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갈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상황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어 가는 반대 정신으로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이 물질의 문제를 탁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궁피판자를 돌보고 외로운 사람을 격려하고 돌아봐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시련을 당할 때 돌봄받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도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돌봐주고 또 돌봐주면 그들이 나중에 큰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를 그들이 동일하게 돌봐주고 그들이 동일하게 축복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는 모든 일은 손해가 없어요 당대는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당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손해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주 연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풍성함을 얻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부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의 본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무한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무한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지혜를 주신다 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 견고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